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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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아 오케이 뚜껑 잠깐만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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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맞지? ㄷㄷ 하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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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오예 괜찮니? 저기 다시 돌아오 돌아옵니까 돌아옵니까 오케이 오우 잠시만요 치는 순간 꽃이 떨어지잖아 내가 먼저 그래 이거야 이거야 야 야쓰 안돼 오우 오우 감사합 아 내 버섯 아 괜찮아요 괜찮아 버섯 괜찮아 세이브한게 어디야 지금 유령도 죽어요 바닥에 있는 애 일로와 일로와 아니야 유령 오지마 아 김진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이요 상당히 위험했고 피점 피점 오케이 들고 가야겠지? 그런거겠지? 그런거겠지? 아닌가요? 오마이갓 가야님 시의 그치 끝나야지 끝나야지 올라왔 오케이 이게 내 의도가 맞겠죠? 파워로 대포 잡는게? 음.. 그거 아님 뭐.. 갈 수가 없으니? 왓? 이렇게 느린 기록이 신기록이라고요 하핳 뭐냐 이거 10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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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오케이 아야.. 일부러 스핀도 안 한건데 빨리 갈라고 ㅁㅁㅁ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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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ㅍㅇ ㅗㅇ ㅇㅇ ㅇㅇ ㅇㅋ 나이스앗 아슬아슬했다 시티 intell 문 들어 오기 전에 죽을꺼 같았는데 어후 어어 잠깐만 잠깐만 내 방패들 1 승 너 넣어 아 유령때매 이게 좀 거슬리네 아니 잠깐만 아, 리럿 사쿠 떨어져 아허허헤 노우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짜.. 자쿠 일어네 오예 lober 위 아 역시 막 달리는거지 그런거지 아니 우리 오면서 문 다 본거 아닙니까? 다른 문이 하나 더 있나? 각 나오나? 문 문 보면서 문 몇개 지나갔지? 어디 어디 원래 랜덤 뽑긴데 아까 맨 위에서 살짝 왼쪽 보니까 블록이 보여가지고 한번 띄워봤거든요? 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 이십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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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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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탁 요렇게 이게 바로 꼼수? 아 근데 길이 어디야 이거 오예 오예 이거 가능성이 좀 생겼는데? 클리어 할 가능성이? 안돼 너무 멀어 으유야 아까비 뭐 어 예이스 아우 이거 못깰 것 같았는데 날씨야